여러분들 항상 말하잖아요 어디 가지 말라고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많아요 솔직히 요즘 잘생긴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저희가 또 되게 늘 생각하는 건데 저희는 저희를 어떤 분이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해외들 다시 나가죠 한국 왔어요 자주 보지고 몇 가지 그래서 아 무슨 이유로 왜 이렇게 저희를 기다리지 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항상 불안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뭔가 답을 해준 것 같네요 어디 안 갔다고 네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보고 아 눈이 완벽하다 항상 말해주지만 저희는 너도 아직 부족하고 해요 그래서 부로 늘어보니까 저희한테 완벽하다고 말했을때 완벽하게 저희는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딱딱해서 너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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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! 했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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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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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